이걸 보여줄줄 알아요 둘러봐 어디야? 난 미친 오늘은 미친 자,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어주세요. 이제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여기가 나오는 거 처음으로 이렇게 한 바닥에 많이 내려야 돼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줘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줘요 거기서 몇 개는 없었을까? 나가 여기에 여기에 물기를 걸어 카페에 이용해 줌 아.. breakdown 이장들? 어 이사람도 가까이 와 넘어왔어 아 저 저쪽으로 마보야 일정을 시켜요 아줌마 다 됐나 봐 이런 것을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꽃이 찍어주세요 이거 잡아야지 이렇게 꽃을 잡아야 돼 어 근데 어디가 네 봐야 돼 이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잠깐 조용해서 할래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똥 똥 똥 똥 똥 헬로 효과 나의 생명이라니 편일라버렸어 여기 집 근처에 호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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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니까 지금 보이탈 라이란 이스트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주워있는거야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주워있는거야 아휴 대박이다 쟤 조그만 선인장 너무 귀엽쟈냐 쟤 너무 귀엽다 근데 얘네 맨 선인장 끝나고 죽어 쟤 조그만 선인장 너무 귀엽쟈냐 쟤 조그만 선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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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쟤 돌아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1명의客입니다. 아, 네.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하회해 부탁드릴게요. 잘 어우러줍니다. 얼마쓰지한 거 같지만, trusting 오일이 없는 일은 없는데 와아이! Yah,We want to try? 예, I? 예,이 최고, 네,이거는 더 cerveau의 electric guitar. 그러나, 그래야, 우리의 나라의 사랑을 말하면 정말 좋은데요. 달고 맛나게 하고 달고 맛있게 먹죠. 레몬. 레몬에서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좋은 술을 즐기고 싶다면 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용어 안녕하세요 김치 우리 한국인 너무 잘 정해내야 에어 짠 이번엔 진짜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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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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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 병원 1분 만나면 방탄소년단 너 왜 빵을 안 먹어? 원래 안 먹는데? 일단 준비한 음료는 소스랑 피키자 너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제 안 그럴거야? 이제 안 그럴거야? 언니도 오냐오냐 키우시네 그럼 내 시키네 안돼 쇼리 안돼 너 내 인형 훔치면 안돼 알았어? 아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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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너 힘이 너무 세 아니 잠깐만 진정하시고 잠깐 얘기로 해요 우리 얘기로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해 이러면 콩콩감배야 샥 맛은 처음으로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진짜 샥 해봐도 돼 팔짱 안 껴 간지 오래돼가지고 아쉬운 대로 쉬고 출동 안녕 허리 안녕 안녕 하하하하 꼬바야 안녕 헉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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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넛ですね